민수야 형들이 봐주니까 만만해? 저들이 진짜 친구다 민수야 너도 우정해라 난 요즘 너가 좋아 네 감사해요 근데 네가 싫어 네? 근데 널 좋아해 근데 널 미워해 내 진짜 모습은 뭘까? 신이 주신 나의 재능 신을 저주하고 싶다 김민수!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한다 여자를 건드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그것이 비록 악마일지라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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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